리허설 발견했습니다. 리허설 발견했습니다. 큐. 리허설 발견했습니다. 리허설 발견했습니다. 리허설 발견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촬영 현장의 현실이 환영합니다. 무대가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촬영 소리를 하고 있고 우리 순나미 씨도 오늘 오늘 순나미 씨가 준비할 수 이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의상인데 우리의 어떤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명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베이킹 한 번 인상만 해주세요. 마이크를 보시면 돼요. 마이크를 보시면 돼요. 마이크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품에 약간 수줍음이 많이 됐고 이 쪽에 찍는데 이 쪽에 찍는데 이 쪽에서 찍는데 이 쪽에 찍는데 진짜 나 놀랬어 방이 제사.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스트릿 보잖아. 진짜 예전거다. 이제 예전거다. 이거 세 번이가 해야 됩니다. 이거는 홈툼료가 이거 아닌데. 다운로드 딱. 다리 한쪽까지. 여기 한쪽. 많이 들어. 딱 벌려봐. 얼굴 반. 손도 손도. 손도. 왔다 갔다 해. 그냥 하면 돼. 왔다 갔다 해봐. 겁나 재밌어. 뭐해. 그거야 그거야. 됐어. 메이킹용으로 충분했어. 잘 찍혔냐? 오케이 성공. 성공. 잘 들리죠?